황홀 아이쿠다! 아이쿠! 우리 염소였어요! 우리 염소였어! 안녕하십니까? 준희 형이 홍어를 못 먹는다는 거 알지만 그거 알기 때문에 홍어를 추천합니다 홍어!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에 홍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 없죠? 네 우리가 미친놈들이 이 홍어를 렌치만 먹은 사람은 이거 썩은 거 먹자 냄새는? 아니 홍어 썩은 거야 응? 아 쑥쑥하고 썩은 거하고 뭐가 차이에요? 썩은 거잖아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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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크아 응? 렛츠 고? 작아! 응? 아니 이거 그 응? 거짓말 하지 마 근데 그 맛이 못 받아들인 사람은 대신감 느낄 수도 있어 응? 아 이게 무슨 냄새냐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요 내가 옛날에 삼겹살이라도 있네 아까 synergy 된장 맞죠 이거? 맞아요 맞아. 맞아, 이거 올리는 거예요 어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있네 이거는 미역 아냐 oh 배 김치 고기 새우 젖이 그 다음 홍어. 오 마이 갓. 그 다음 형이한테 주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제발, 제발, 너 먼저 알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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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. 그렇게 세지 않아. 그렇겠지. 한 번 먹어볼래? 아, 괜찮은데. 그거 먹었는데 그렇게 냄새 안 나. 일단 콩을 주면 드릴게요. 코요? 콩과 코요? 오케이, 렛츠고. 두 개 들어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너 두 개 먹을 거야? 어, 두 개 먹지. 너가 두 개 먹었는데 형이니까. 좋은 건 주진해도. 그럼, 입고. I love you. I love you. 너 할 걸 안 쓸었어. 배신이야? 배신 빨리 먹을게요. 너 삶기겠어. 오케이. 안 끼겨, 안 끼겨, 안 끼겨. 흥! 벗겨야 돼, 벗겨. 자,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어. 아, 맛있어. 비셨지? 크 automotive 내, 비어 아니에요, 아니에요 Việt. 맛있지. 내가 뀌야 되는데. microbi cho得. 아 reserva 오오오오오 닭 gastYouTB 가管, 닭 가At내. 사장님. 원래 먹는 거 아니죠? 이건 아사톤이야. 이게 최악인데? 먹어봤어? 이게 뭔지 몰라야겠다. 이제 난 진짜 나은이야. 너 먹어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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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찍지? 여기 여기 여기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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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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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 남자는 형도 찍었잖아. 왜 그러해. 맞아. 어? 하나. 오래 씹어. 씹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. 칭찾었어요. behold 봐. 용배야. 모르는 척해. 일로 와봐 한 번. 그럼 일로 와봐. 야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야. 나 주려고? 나 좋아하죠. 너 좋아해? 아니 그럼 이렇게 주지 마. 이 용 하나만 주자. 이 안에 있어.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you can feel it 맘. 아니 근데 필하고 쉽지 않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얘 필해야 돼 돌려주세요 전 매니아예요 아 너 이거 장르의 수술 빨리 버져 야야야야 아니 주거와 이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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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? 좋아요 넌 좋아 이거? 응 있는지 바람을 먹는 거에요 WTF 많이 맛있는 거에요 쌈도 먹을게 이거 또 Third Course는 뭐야? 이거지 뭔데? 팍발 에이 내 오늘은 야 오늘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어 이거 호불호야 한우 중심 싫어하는 진쌍 진짜 싫어 만어 만어 마블링 너무 싫어